안녕하세요. 팔레용고 문장립 판변TV의 반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0월 15일자 팔레용고 민사 구분소유자와 부당이득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8월 25일이고 사건번호는 2018-257067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그 사건은 부당이득 반환이고요. 원고는 대지의 지분권자이고 피고는 대지에 의해 있는 건물에 있는 구분소유자입니다.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상고를 했는데 파괴이 환승돼서 구분소유자 이긴 사건이죠. 원고는 78년 7월 10일 날 아버지로부터 461분의 39 지분을 증여해 받습니다. 이 토지가 461분의 10분의 1 정도의 지분을 받은 거죠. 이 원고는 2011년 5월 10일 날 461분의 58 요것도 한 10% 되죠. 그래서 지분을 상속받아서 이 사건 토지의 461분의 97 약 5분의 1 정도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때인 80년 12월 5일 이때부터 집합건물이 전축이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원고와 그 아버지는 이 집합건물에 관한 소유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피고는 2003년 8월 29일 날 전유 부분에 대해 구분하고 그 다음에 461분의 18 지분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토지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토지가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 건물 중에 건물 중에 이 건물의 일부를 피고가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 건물 전체의 5분의 1은 원고 소유예요. 그런데 5분의 4만 갖고 있는데 이 중에서 피고는 그 461분의 18 그러니까 20분의 1 정도의 지분을 대지권 등기로 맞춰놓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건물 자체가 피고 원고의 대지에 대지에 5분의 1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등기로 없는 거죠. 그래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직 반환 청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땅 전체의 토지 중에 너가 내 거 5분의 1을 먹어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5분의 1에 대한 부당이득금 토지 사용률은 달라 이런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부분 소유자가 아니면서 원고 같은 경우죠. 원고와 그 아버지는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없었으니까 대지 공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 지분을 가진 구분 소유자를 상대로 사용 수익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구분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어야 돼요. 구분 소유자 아닌 사람이 대지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에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 지분을 가진 구분 소유자 이게 핵심입니다. 전유부분의 딸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20분의 1의 전유부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건물이 이 땅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 20칸으로 나누어져 있는 건물 중에 이 사람이 하나의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20분의 1의 등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20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5분의 1 상당은 내 땅이니까 내 나라로 한 거죠. 이럴 경우에 과연 사용 수익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그래서 문제가 됐고 그게 전원합의지까지 간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공유자는 건물의 전물을 지분의 비율대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공유자는 그 전체를 지분의 비율만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5명이 도자기를 공유하고 있다. 그럼 내가 5일에 하루는 내가 쓸 수 있지만 5일마다 남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용 수익을 다 똑같이 지분의 비율로 할 수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5분의 1씩은 내가 전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전체를 사용할 수 있지만 5분의 1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남의 사람이 줘라. 5분의 1. 이렇다면 공유 토지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는 공유자는 공유 지분의 비율이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부당의 반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에서 20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20분의 1이 지분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있다면 20분의 1을 넘어서는 부분 그거는 부당의 주로 반환을 해야 되고 반환의 대상은 나머지 공유자인데 원고는 5분의 1을 가지고 있으니까 5분의 1은 이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그러나 집합건물에서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지 지분 즉 원고 피고처럼 20분의 1 건물 20개 중에 하나인 이 사람이 20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부당의 반환을 참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구분 소유자의 대지 지분은 전유 부분의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눠할 수 없다는 거죠.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원고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보죠. 일단 이 사건은 이럴 경우에 원고는 어떻게 보장하느냐. 원고는 5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건물에 대해서 아무런 대지 지분을 해준 게 없어요. 따라서 이 건물에 20개 20개의 칸이 있다고 가령할 때 피고는 20분의 1의 지분을 지금 듣기를 해놨죠. 이 중에 한 5개, 4개 정도 5분의 1의 건물에 대해서는 대지 지분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적정한 지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5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원고에게 사용수익 등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대지 지분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원고가 청구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주면 이 사건은 대지 지분을 자기 선유비분에 맞게 적정히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 토지 지분권자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안은 집합건물의 등기부상 대지 지분권이 반드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간혹 대지 지분의 토지 중에 일부 공유 지분이 제3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간혹 있고 이게 지금 이 판례예요. 따라서 만약 이렇게 대지 지분의 대상에 대한 여러 토지 중 일부 토지가 제3대로 소유인 경우에 과연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구분 소유자가 대지 지분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판례는 알 수 없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럴 경우에는 이 판례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배상하는 게 맞는데 명확하게 판례가 밝힌 기적은 없는 거죠. 결국 이 판례는 원고는 행사하려면 대지 지분이 없는 구분 소유자를 상대로 자기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자기의 대지 지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첨가할 수 없다. 이게 이 심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구분 소유 건물과 그다음에 공유자에 관한 논리를 갖고 있고 여기 좀 특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전원합의제 판결도 나온 거니까 한번 기억해 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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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